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보하는 황현필입니다. 추석 특집! 최악의 몇 인, 최고의 몇 인 아, 이거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인물 5인,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인물 3인 했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고려시대에만 이게 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전체 역사가 아니라 고려시대 500년을 통틀어 최강 혹은 최고의 무인 5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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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순으로 갑니다. 가나다순도 아니고 시대순입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딴에 그냥 그렇다라고 선정한 거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유금필 이건 고려 물론 후상국도 고려역사라고 포함시켰을 때 고려역사상 최강의 무인 5명의 유금필이 들어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별명이 상승장군 항상 이기는 장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전투를 치웠다는 이야기인데 항상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 영웅은 시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전투가 있었던 시기가 후상국 시대라고 봐야죠.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중국의 삼국지 역포 관우 장비 조자령 만약에 그 시대가 평화시대였더라면 역포 어디서 농사 짓다가 그냥 여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고 장비 술 처먹다가 그냥 냇가에서 발 잘못 뒤져서 죽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후삼국 시대에 그 분열기 그 분열기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냐는 말이죠. 36년간 그냥 생으로 다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라에도 장수가 있었을 거고 후고구려가 태봉, 마진 그리고 왕근의 고려로 바뀌어가는 가정의 그 많은 장수들 후백제, 견원, 히하의 그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유금필보다 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유금필이 어느 정도 역사에 한 핵을 그었냐면 이게 역사에 분명히 큰 핵을 그었지만 만약에 유금필이 외세와 전투를 했거나 전쟁을 해서 민족을 구했더라면 정말 대단하게 인지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 한반도 내에서 36년간의 내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우리 민족, 구국의 영웅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이 유금필이 만약에 고려 왕건의 휘하가 아니고 유금필라는 인물이 만약에 고려에서 없었더라면 왕건이 후상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물음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가볼까요? 유금필이 견원의 부하장수였더라면 그래도 고려가 후상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말이죠. 아, 여진족을 토벌하라고 하면 여진족을 토벌하고 여진족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 명령을 내려서 어디를 뚫어라라고 이야기하면 기어이 가서 뚫고 백제장수를 쳐 죽이고 아니, 왕건이 조물성 전투에서 견원의 부대에 갇혀서 진짜 견원이 왕건 잡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 포위망을 뚫고 호랑이처럼 날뛰니 여러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왕을 구하겠다고 그 포위망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든데 아니, 유금필 들어갔잖아요. 그 유금필 보고 견원도 놀랐고 그 유금필이 조물성에서 왕건과 함께 지키다 보니 두 나라가 나름 또 잠깐 화해도 하게 되고 전쟁을 잠깐 멈추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후상국 시대 통틀어서 이 후상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간 전투는 930년의 고창전투입니다. 이 고창전투에서 와, 당시 백제군대를 보고 고려 휘하 장수들과 장병들이 두려워하니 아니, 전장에 나왔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지 왜 질 것을 먼저 생각하냐 하고 선봉이 돼서 백제군을 작살을 내버리니 그 고창전투 승리도 실은 완전히 유금필의 공이죠. 그러다가 유금필의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당시 왕건을 추대해서 쿠테타를 일으키고 궁회를 몰아내고 고려 건국 세력이었던 황해도 지역의 호족, 폐서 호족들이 분명히 유금필을 견제했고 그래서 유금필이 곡도까지 유배를 갑니다. 유배가 있을 때 백제수군에 의해 개성이 공격당하니 유배지에서 고깃배들을 모아다가 백제수군을 이겨버리는 이건 뭐 육지에서도 싸움을 잘하고 바다에서도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의 일기토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백제 장수들이 유금필에게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전장에서 적장을 가장 많이 죽인 장수로는 유금필이 상당히 유명한 것 같다. 그리고 견훤이 경주를 공격하니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유금필이 아주 소수의 병력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경주를 구원해내고 그리고 마지막 후상국을 통일하는 1, 2천 전투 같은 경우는 여진족 기마병 9,000명을 이끌고 참전해서 후상국 통일의 기반 역시 딱끈인물이 유금필이니 결론은 후상국 통일할 때 직접적인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장수는 유금필이고 유금필이 만약에 견훤의 장수였더라면 후백제가 후상국을 통일했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유금필을 이길 수 있는 장수 자체가 없었다. 이거는 무력 100이고요. 거의 지력도 상당했던 것 같고 결단력, 통솔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대단했던 장수. 유금필. 이게 조금 웃자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입니다만 옛날 왕건 드라마 때는 국내의 환성길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왕건이 쿠테탈 일으키고 환성길이 이은왕과 함께 반란를 일으켰다. 제가 이런 강의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유금필과 환성길이 각각 왕건과 궁예의 장수 중에 가장 무력이 뛰어나다라고 해가지고 술자리에서 둘이 합을 겨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삼국지에 보면 마초와 장비가 싸우는데 200합을 싸웠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유금필과 환성길이 100합을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던 그런데 실제로 역사서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보면 존재하지 않더라. 그만큼 왕건의 최고 장수는 유금필이었고 궁예의 장수 중에 무력이 강했던 건 환성길라는 장군이 있었던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유금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려 역사상 최강의 무인 5인 중에 제가 선정한 두 번째 인물은 누구 누구? 투신! 진짜 투신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를 생각하면 이야 감동 그리고 고맙다 이런 인물이 우리 역사에 있었구나. 양규입니다. 여러분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가 외교 단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확보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학창시절의 국사 시간에 배우죠. 거란의 3차 침략 때 강감찬의 기주대첩으로 거란의 침략을 완전히 물리치고 동북아에서 당시 중국의 송나라와 북쪽의 거란 요나라와 거려 사이에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때 잠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거란의 2차 침략 양규의 선전이라는 표현이 실렸다가 지금은 다시 사라져버린 왜 2차 침략만 자세히 안 다루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차 침략 때 서선령이 80만 대군 몰고 왔다가 서희랑 외교 단판에서 강동 6주를 선물로 주죠. 강동 6주를 왜 줬는지 아십니까? 서희가 야 우리는 너희 요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압록강 부근에 여진족의 길목을 막고 있으니 우리가 너희랑 육로로 통교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서선령이 아니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진작하지 그랬니? 하고 그 압록강 바로 밑에 이어진 족을 날려주고 고려에 선물로 준 게 강동 6주죠. 여러분 우리가 강감천의 귀주대첩이라고 하는데 강동 6주 중에 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동 6주를 확보하고 나서도 고려는 여전히 요나라 거란족을 배척하고 중국의 송나라와 친송 정책을 편히 이제 요나라가 진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요나라 황제가 직접 내려옵니다. 요나라 성종이 40만 대군을 몰고 내려옵니다. 실제로 적국의 황제가 적의 주력 그것도 40만 우리 역사상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수양제 113만 그리고 당태종이 침략했던 안시성전투 뭐 30만이다 50만이다. 그리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그런데 이때 요나라 성종이 40만을 몰고 오는데 압록강변에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흥화진입니다. 바로 그 흥화진의 양규가 책임자였죠. 적국 황제가 이끄는 최정의 병력 40만이 양규 장군이 지키는 흥화진에서 일주일 동안의 발목이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40만 명이 작은 성 하나를 뚫는데 일주일 동안의 결과론적으로 점령하지 못했더라면 이거는 그 40만 대군이 먹어치우는 군량미만 해도 얼마인데 이게 전비 사용량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건 참 그래요.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 정말 용감히 잘 싸우셔서 행주 대첩이라고 하지만 실은 3만 병력에 명나라 군에게 벽재관에서 승리하고 기고만장해 있었고 산책 나오듯이 나왔던 당시 일본군 3만 병력을 10시간 막아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하라가 황제가 직접 군대를 몰고 처음으로 고려 성 하나를 깨트리겠다는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일주일을 버텨버린 양규 그런데 이제 그 흥화진을 못 깨니 용하라 성종이 흥화진에 20만 대군을 묶어놓습니다. 나머지 20만만 가지고도 고려 개경까지 바로 점령을 하자. 그래서 일단 적 군대를 둘로 나누는 건 일단 양규가 해냈죠. 그래서 용하라 성종은 20만을 데리고 이제 개경 쪽을 남아하다 보니 당시 고려 최고 권력자는 강조입니다. 강조의 정변이라고 해가지고 왕을 목종해서 현종으로 바꾸고 천주태후 이야기 나오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 강조가 고려의 최정예병 30만 명 그러니까 고려는 병력이 있었다니까요. 조선하고 달라요. 그 30만 명을 몰고 용하라 성종과 대회전을 벌이죠. 그런데 강조가 쳐요. 강조도 분명히 왕을 몰아내고 구태탈을 했던 인물이고 뭐 자기가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이지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장래에 전사합니다. 그러나 폐장이죠. 고려 최정예병력 30만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20만으로 계속해서 개경까지 내려가려고 하니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개경을 비우고 나주까지 피난갑니다. 그래서 개경이 완전히 요나라에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소식을 들은 최전방에 있었던 양규는 흥화진에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700명의 별동대만을 가지고 흥화진을 포위하고 있는 그 20만 대군의 경계를 뚫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와 700병력이었다가 통주에서 패했던 고려 패잔병 1000명을 흡수시킵니다. 그럼 양규 병력은 1700이죠. 그 1700의 병력으로 요나라 장수가 6천 병력과 함께 지키고 있는 곽주성을 탈환해버립니다. 이 곽주성을 어떻게 탈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개경을 점령하고 있었던 요나라 황제 송종 입장에서는 그 흥화진을 점령하지 못해서 흥화진에 20만 병력을 두고 나왔는데 흥화진을 지킨다는 장수가 20만 병력의 포위망을 뚫고 중간에 곽주성을 점령했다. 이거는 요나라 입장에서는 보급이 끊기는 겁니다. 돌아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요나라 황제가 나주의 피난가에 있는 당시 고려 현정으로부터 항복하겠다는 이야기만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요나라 황제 네가 개경을 고려에 돌려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면 내가 직접 너희 나라 수도까지 가서 네 앞에서 무릎을 꿇겠다. 내가 친조하겠다. 어찌 보면 그 말 하나 믿고 군대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40만 병력을 끌고 한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자국의 국력을 소진해가면서 이렇게 침략이 왔다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양규가 흥화진에서 버티고 그리고 그 양규가 곽주성까지 점령해버리니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양규로 인해서 이 거란 요나라 황제 성종이 40만 대군과 함께 침략했던 침략전쟁은 요나라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고 고려 입장에서는 나라를 잘 지켜냈죠. 그러면 그냥 양규와 그 희화 병력들은 승전에 대한 공훈만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양규가 그렇게 하냐고. 그 1700의 병력으로 요나라로 돌아가는 그 요나라 군대를 계속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이게 전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전쟁은 끝났고 적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이제 집에 가서 고향 돌아가가지고 가족들 만나고 발 뻗고 잠자면 되는데 굳이 돌아가겠다는 적을 공격한다? 노량의 전에서 굳이 돌아가겠다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 우리 산하를 우리 강토를 침략해 온 외적에게 돌아가는 길도 그냥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이 땅을 침략하지 않도록 공포감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게 군인로서 가장 멋있는 자세죠. 그러면서 양규가 그 승리했던 전투들을 보면 1700의 병력으로 더 많은 병력 혹은 같은 병력들을 거의 전멸을 시켜나갑니다. 그렇게 적을 전멸시켜버리면서 이들이 끌고 가고 있는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양규 장군이 그 요나라로 끌려가는 고려인 포로들을 구해낸 숫자가 무려 3만이고요. 1700병력으로.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요나라 군대를 추격하다 보면 요나라 황제가 이끄는 요나라 군의 본대와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끝내 그 본대에게 포위가 당하죠. 물론 그 본대와 싸우지 않고 후방으로 후퇴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고 마지막까지 양규가 살아남아 있었다. 양규의 무력이 너무 강하니까 자국의 병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자 남아있는 양규에게 화를 쏘았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로 요나라 황제 성종조차도 이 양규 장군에 대한 욕심이 상당해서 흥화진에서 그렇게 일주일간 잘 버티던 양규에게 야 너의 대장 강조도 나에게 투항했으니 너는 강조의 부하이지 않냐? 그러니 너도 투항을 해라! 라고 했더니 이때 양규 장군이 했던 그 유명한 한마디 나는 강조 개인의 부하가 아니라 고려의 장후다. 투신 양규 정말 멋있죠. 고려 역사상 최강의 무인 세 번째 의사상 최강의 의사상 최강의